이맘보 걷기 24일차입니다. 오늘도 걷기 출발!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? 김밥을 사러 갑니다. 김밥을 사고 가겠습니다. 입가 이뻐서 좀 즐거우러 가세요. 가을에 의지가 예쁘네요. 그래도 물이 고clems이 빠질 수 있어요. 이맘보걸리는 미lon이에요! 공간 기상에 숨졌고, 오, 내 시간에 집에 걸려서 전화한 부분을 하죠. 오이, launching. 오이, 날씨가 그냥 오고. 오이, 날씨가 church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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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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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